회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견딜만해. 자네는 어떤가? 회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네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들놈 말이야. 부회장이란 직함을 차고 있지만 아직 철부지예요.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지만은 믿을만한 놈은 몇 안 돼. 자네는 그 중에서도 첫 손가락으로 꼽는 친구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솔직히 지가 모시는 회장을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놈이 몇 놈이나 되겠어. 없어? 자네 말고는 그럴 놈 없어. 실은 자네한테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네 회장님. 아들놈은 서의사를 믿고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은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잖아. 그 친구를 자네가 감시를 해줘야겠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